오우! 약간 걸스 힙합인데? 갑자기 형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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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새 열심히 찜질할게요. 말도 안 돼. 내가 왜! 내가 왜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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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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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야! 한 칸 더 먹었어! 네! 좋았어! 결국 괜찮아요? 일단 인사를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배우 이 엘리야입니다. 엘리야! 오우! 오우! 이게 분명이에요? 네 분명입니다. 오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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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의 경남 창원입니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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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원이야? 엘리야! 나 창원 창원. 나 창원 살거였는데? 아! 진짜요? 장군 살았었어요. 아! 아! 야 방금땡잉? 가족이었네? 아 이거 서투리 진짜 못하거든 아 서투리 자 저기 엘리야씨 네 일단 저 본인이 과거에 요런 이상형을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? 이게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상형을 얘기하거든요 별을 보며 밤새 이야기하세요 별 별 와 내 마누라 이름 아이가? 별 별 와 내 마누라 이름 아이가? 야 야 맞다 쟤 왜 저래 진짜 별씨가 지금 어? 하지마 별씨가 지금 어? 하지마 아 왜 이렇게 못해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해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엘리야 지금도 이상형 안 바뀌었어요? 밤새 별을 보며 이야기를 해야 돼요? 네 대화가 중요하니까 본인 실제로 최근에 별을 보며 이야기했던 분이 있습니까? 최근에 별을 보며 이야기했던 분이 있습니까? 최근에 별을 보며 이야기했던 분이 있습니까? 제 자신과 했습니다 하하하하 제 자신과 했습니다 저런 말씀이잖아 야 철저하게 오 약간 구심이다 구심이다 저랑 같은 사무실이에요 킹코멘터 테먼트입니다 역시 관리의 회사 아 예예 방수씨는 최근에 별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분 있죠? 네 방수씨는 최근에 별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분 있죠? 네? 하하하하 왜 개소리라고 해 하하하하 왜 저래서요 왜 저래서요 왜 저래서요 왜 저래서요 알게 아니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